어제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어요. 이 행사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이 장면에서요. 지금 저렇게 끌려 나간 사람,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해 4월에 전북 전주을의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의원이 됐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전북 전주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데요. 어제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 걸 축하하는 출범식 자리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강의원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이 됐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에도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사를 좀 방해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장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데 지역 행사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좀 금도를 넘어선 일이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저렇게 퇴장 조치를 당한 끌려나간 강성희 의원 얘기 직접 들어봐야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악수 정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악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말까? 아니면 악수를 외면할까? 아니면 악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좋은 잠신날 손님이 오는데 손님한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안지시지요 내지는 그만하시지요 이런 정도일 거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지를 들어라는 말과 함께 제가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전현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희 의원의 얘기를. 그런데 제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 대통령 시일의 대응이 과하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지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저렇게까지 저질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은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면서 국민 통합을 잃어야 할 직권 여당의 직무를 반개했다는 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것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저렇게 사지를 들어서 짐착처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도되나 이런 분노를 오히려 자극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식을 멈추고 대화를 하자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차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득이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권 여당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지지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국정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이 우리의 국정 지도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매우 의문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호처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나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혜원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 말 때문에 끌려나갔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처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나 조금 전에 옆에 보이면 이용호 의원도 옆에 보이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로도 악수를 하면서 꽉 잡아당기면서 일단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진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호원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성 의원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에도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계속 무언가 말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도 그렇고 옆에 주변 또 사람들에 대한 위혜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게 경호 프로토콜상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해야지 마치 국정기조를 바꿔라는 걸 듣기 싫어서 강성 의원을 들어서 사질을 들어서 날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다소 지나친 해소자인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이요. 이번 사안이 진실공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성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악수했을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강성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강성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이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상당히 엇갈린 주장을 내놔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을 당시 상황을 놓고 지금 여야도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정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원이라도 또 표현의 자유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행사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못합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어냅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야당의 화살은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대부분 반대한다고 저렇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고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주의 지역구를 든 의원들도 전부 나오고 내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 강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같은 걸 생각하면 작년에 이상직 의원이 일단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제복을 통해서 민원에게 후보를 내지 않아서 단선이 된 건데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잔칫날 행사 진행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경호 프로토콜에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과연 여당에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경호상 프로토콜을 만약 우리가 따져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었던 사진이 팬클럽에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든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게 슬쩍 넘어가면서 야당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남들이 보기에도 거의 모욕을 주는 수준으로 드러낸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신뢰를 지금 대통령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직무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야당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야당과의 관계를 풀려낸 노력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이 주말을 거치면서 또 어떻게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